아싸! 캠핑이다! 캠핑은 무슨... 여름도 다 지났는데 더워도 너무 덥잖아! 그래, 다들 더워서 쓰러지겠어. 혹시 이거 귀신이 한 짓 아냐? 근데 아까부터 누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 둘이야, 조심해! 으아, 저건! 누나, 얘들아! 모두 뛰어! 신비아파트 스페셜 이야기! 철원의 숲속 퇴마사 철궁이 안녕하세요! 숲속 퇴마사 철궁이 쓰니, 축하시! 그렇다면 어떤 일을 mayo해? nhưana, 철원의 숲속 퇴마사 철работ은 잠시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주의하시아 헬אל인도